다중 출력 기능은 여러 장의 도면을 한 번에 출력할 수 있고, 파일명도 지정할 수 있어 PDF 저장 시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. 길이가 다른 라인의 치수를 측정해야 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. 객체 길이 쓰기 기능을 사용하면 한 번에 측정됩니다. 면적을 구하는 기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조회에서 면적 구하기를 선택하는 방법과, 두 번째는 계산기에서 개별 면적 구하기를 사용하면 됩니다. 문자 스타일 병합 기능은 문자 스타일이 여러 개 섞여 있어 관리가 되지 않을 때, 하나의 스타일로 병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. 캐드로 작성된 테이블도 엑셀처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때로는 하나씩 정리할 수 있고, 변경할 객체가 많다면 여러 개를 지정하여 정리할 수 있답니다. 문서화된 테이블을 도면에 바로 캐드화하여 작업하고 수정할 수 있어요. 캐드에 작성된 테이블을 엑셀로 내보내고, 보고서를 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용 방법은 웍스 매뉴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